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 방역대책을 꾸리고 코로나19 비상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추석 연휴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 제1, 2센터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코로나 1일 현황, 확진자 발생 알림 등을 강서구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코로나19 관련 구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공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이대 서울병원, 부민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날짜별로 지정해 비상진료를 실시합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은 다산콜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 제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